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익상담사 구세주입니다 오늘 유한양행이 금요일장 바로 오전장부터 7%대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지금 정확하게 상승과 조종 이렇게 N자형 패턴을 교과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16만 300원 고점도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죠 그러면서 유한양행이 목표가까지 갈텐데 제가 오늘 영상을 켠 이유는 유한양행에 새롭게 높아진 목표 주가 얼마인지 그리고 왜 높아질 수 밖에 없는지 그리고 여기서 어떤 흐름이 전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테니까요 오늘 유한양행 주주님들 영상 중요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지금 유한양행으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데 있어서 반드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유한양행 제가 주가 빠질 때 기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한번 체크하고 바로 영상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한번 보실게요 2배 이상 늘어날 거다 그러면 이에 따른 로열티도 2배 이상 상승을 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랬을 때 지금 이 로열티 매출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시총 적정 시총을 계산을 했는데요 계산을 했을 때 우리가 적어도 한 30만원은 가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2배니까요 60만원은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 이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지금 이 뉴스에 적응이 다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모르고 계신 분도 많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리포트가 새롭게 다시 나올 텐데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주가가 반응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시장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올라가야 될 타이밍에 오히려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부각이 잘 안되고 있죠 그러면 이때가 이 시장과의 괴리율이 생기는 구간인데 괴리감이 생길 때가 항상 기회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조정이 엄청난 기회라는 걸 꼭 염두를 하시고요 우리가 30만원만 가더라도 100%가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는데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렉나자 관련해서 미국에서 결국에 약가가 올랐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아메리카 파머시라고 사이트에서 가장 먼저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국내 뉴스에 지금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주가의 영향을 지금 주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오히려 조정을 주는 이 구간이 기회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맞죠? 오늘 보시면 주가가 바로 반등을 해버리는 모습이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보세요 유한량의 렉나자 연간 3억원 경쟁사보다 높게 평가가 됐다 경쟁사의 타그리수보다 2천만원 고가고요 아스트라제네카 꺾고 같이 높였다 병행융법의 환자에게는 부담이 2배가 들었다 이거는 이따 설명드릴 건데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내년 임상서 효능 입증이 관건이다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유한량이 개발한 비소세포 폐암 렉나자의 미국 내 약가가 연간 3억원으로 책적됐다 국내 약가는 약 7천만원의 3배가 넘고 국내 약가의 3배죠 경쟁 약물인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수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그만큼 타그리수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그런데 약을 구매해야 되는 환자에서는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런데 지금 환자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고 하는데요 이미 타그리소를 사용하는 환자들은 2억 7천만원 정도 그런데 렉나자가 3억이에요 지금 암환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비용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효능이 지금 이렇게 더 좋다고 하면 암환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효능 좋은 신약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 암환자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그래서 지금 암 걸린 환자분들이 결국엔 어떻게 돼요? 지방에서 서울로 계속해서 대학병원으로 쏠리는 게 사람의 본능이고 심리잖아요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지금 비용적인 부분은 사실상 유앤랑의 렉나자에 비해서 렉나자가 그렇게 잘못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벽되는 부분들은 아니다 이미 타그리수랑 한 10% 정도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타그리수로 선택했던 환자들은 렉나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크게 2배 이상의 비용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일단은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보시면요 지금 제약업계에 따르면 렉나자 30점 가격이 한 달에 2,400만원 연간으로 환산하면 2억 9천만원 거의 3억 수준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렉나자는 지금 유앤랑의 기술 이전을 받아서 얀센의 모해사 존슨앤존슨의 기술 수출한 약물이다 모두가 알고 있죠 그리고 앞서 또 말씀드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의 또 다른 변수라고 할 수 있는 NCCN 가이드라인에서 렉나자가 타그리수에 좀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타그리수는 1차 치료 옵션 중에서 렉나자는 건장 치료 요법으로 등재가 돼 있는데 타그리수는 선호 요법으로 등재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단계 좀 낮은 이 부분이 최신 임상자를 토대로 발표되는 이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지금 미국 내 항암제 처방이 나오게 되는데 아직 좀 짧죠? 렉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FDA 승인받고 20일 만에 NCCN에 등재가 된 거예요 이것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등재가 된 거거든요 거의 이것도 기록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선호 요법으로 레벨업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여기 보세요 추후에 NCC 선호 요법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생긴다 지금 임상 결과가 또 나올 건데 이 임상 결과에 의해서 지금 좋게 나오면 선호 요법으로 등재가 될 겁니다 등재되는 거는 지금 기정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약가만 보더라도 이미 타그리수보다 높게 측정이 됐다는 건 미국에서 약가를 측정을 할 때 제약사와 보험사 지금 같이 협의를 하는데 제약사는 높게 받길 원하고요 보험사는 낮게 측정되길 원하죠 그랬는데 보험사가 지금 근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약가를 지금 측정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타그리수보다 더 높게 측정하는 데 있어서 동일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인정을 한 거고요 지금 그만큼 효능과 효과가 좋은 약 지금 신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NCCN에서도 선호 요법으로 등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거죠 최고 등급으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목표 주가가 달라지는 부분이 미국 내 매출 목표가 50억 달러였습니다 근데 이제 얀센이 설정한 렉라자 리브리반트 병행요법의 매출 목표가 50억 달러였는데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원래는 우리가 연간 한 10만 달러 정도로 예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1만 6천 달러로 지금 약가가 책정이 되다 보니까 곱하기 2.16배가 지금 늘어난 상황이죠 그러면 목표 매출 목표도 곱하기 2.16을 해야 됩니다 편안하게 2배라고 하면 100억 달러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100억 달러 그럼 우리나라 돈 13조 그렇죠? 한 13조원 정도 되죠? 13조원 정도 되는데 13조 2천억 정도 되는데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로열티 10% 봤죠? 이것도 15에서 10%인데 자, 지금 고수적으로 10%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럼 로열티 받는 게 우리가 계산했을 때 어떻게 돼요? 자, 6조 6천억에서 10%면 6,600억인데 여기서 60%를 봤죠? 그런데 지금 13조 2천억에서 10%면 1조 3,200억인데 자, 여기서 이제 60%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60%면 7,920억입니다 7,920억 그렇죠? 여기에 플러스 지금 뭐였어요? 800억 달러 그죠? 받았죠? 기술료 그래서 여기서 지금 대충 도하면은 한 8,800억 정도 되는데요 자, 기존에 있던 매출 1,000억 원까지 하면 9,800억 자, 1조입니다 거의 자, 1조 원이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자, 지금 우리가 PER 자, 글로벌 평균이 60배 쳐주죠 자, 그랬을 때 PER 60배 쳐주면 거의 60조에 달하는 지금 시총 적정 시총이 계산이 되는데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자, 시가총액이 자,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유한량이 11조 7,000억입니다 자, 11조 7,000억 자, 11조 8,000억 정도 되는데요 자, 지금 60조까지 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자, 5배 이상은 가야 된다 그러면 지금 15만원에서 곱하기 5배를 하면 75만원 정도가 되어집니다 자, 지금 이거는 제가 투박하게 지금 계산을 해서 나온 시총인데 제가 지금은 이제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자, 어떻게 이런 매출이 나오고 또 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다음에 주요 이 빅파마들의 매출과 함께 같이 제가 계산을 해서 비교해서 분석을 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걸 같이 고려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는 거니까 꼭 확인하시고 근거를 갖고 끌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70만원을 가더라도 자, 일자로 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자, 오죠 자, 올라왔다 주가가 올라가면 개인들이 들어오면 자, 이 부분에서 그냥 쭉 올리면 이 들어왔던 개인들을 또 높은 자리에서 또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럼 세력 입장에서는 그만큼 부담이 되기 때문에 또 눌렀다가 조정을 보이고 개인들을 털어주고 다시 올려주고 또 털어주고 다시 올려주는 그래서 계속해서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이런 파동을 자, N자형 파동을 이렇게 계속 만들어가는 건데 이런 타점 타점마다 제가 계속 공유를 드리면서 안내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유한양행은 제대로 한번 수익을 자, 우상양하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은 유한이라고 문자를 주셔서 이번에 자료 받아보시고 목표 주가랑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타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010-2108-8706 자, 이제 시작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유한양행으로 정말 큰 수익 가져가려고 지금 타점 같은 거 계속 연구하면서 공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승부를 볼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지금 목표가 1차 목표가 꼭 확인하시고요 2차 목표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유한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 업데이트해서 지금 자료만 여러분들께 핵심만 전해드리는 거니까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꼭 확인하셔서 반드시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문자 주시면 바로 보내드릴게요 유한이라고 010-2108-8706 자, 이쪽으로 문자 주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유한양행이 더 잘 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지금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하고 있죠 0.5로 자, 빅컷으로 시작을 했는데 11월 달에 한 번 더 0.5 빅컷을 자,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자, 계속해서 금리가 인하가 되면 자, 기본적으로 바이오 섹터가 지금 가장 큰 수혜거든요 자, 금리가 마이너스 1%만 인하가 돼도 바이오 섹터 전반에 15%의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우리가 금리 인상 시기에 그죠? 지난 3년 동안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바이오 섹터가 반토막 났던 이유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 시기에는 바이오 섹터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 바이오 섹터 중에서 가장 수혜를 보는 게 바로 자, 이 CDMO 기업들입니다 이 CDMO 섹터 자, 바이오 전반도 다 수혜지만요 특히 CDMO가 자, 기술 개발도 많이 하는데 이번에 생물 보안법까지 지금 발의가 되면서 자, 엄청난 수혜를 많이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이 관련주를 제가 여러분께 지금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구독 조회 많이 눌러주셔서 제가 의미 있는 선물을 지금 준비를 한 겁니다 같이 이것도 받아가시고요 이게 뭐냐면 자, 지금 중국을 지우는 미국의 바이오 자, KCDMO엔 반사의 기회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미국의 고강도 규제 때문에 자, 중국의 우시바이오 우시혜태 일부 사업 매각을 추진한다 자, 명확하게 중국을 겨냥하고 있어요 자, 그동안 미국에서 중국을 제지하는 법안들이 있었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미중 무역 분정부터 해서 적대급 배터리 의존법 자, IRA 법안 그죠? 중국의 2차 전지 배터리를 제재하는 법안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보안법 생물 보안법이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2차 전지가 23년도에 급등을 했었던 것처럼 이제는 바이오 종목들이 급등을 할 건데 자, 과거에 어떤 종목들이 갔었어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금양 자, 2차 전지 대표 종목들이 엄청나게 상승했죠 15배씩 20배 간 것도 있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똑같은 시기로 흘러갈 텐데 자, 지금 생물보안법 CDMO 대장주를 제가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를 드릴 겁니다 자, 목표 수익률은 300%부터 여러분들 분할 매도 할 거고요 보유기간은 자, 10월달에 슈팅 나오기 전에만 잡으면 됩니다 자, 하원을 통과를 했고 이제 상원 포결 마지막 포결을 앞두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서명만 앞두고 있는데 자, 11월달에 미국에 뭐가 있어요? 대선이 있죠 자, 대선 전에 무조건 진행을 시킬 거예요 통과를 그러면 바이든의 마지막 서명이 될 텐데 이렇게 됐을 때 10월달에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자, 그럼 기대감에 여러분들 슈팅이 자,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바로 잡아보시길 바라고요 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금양처럼 지금 세력들이 매집을 해서 이번 24년도에서 25년도 자, 지금 주가를 크게 끌어올릴만한 자, 그런 섹터의 대장주입니다 그래서 함께해 보실 분들은 대장이라고 문자 주세요 자, 대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선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생물보안법 CDM 대장주를 같이 공유해 드릴 건데 꼭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유한양행 관련해서 자료 받으신 분들은 유한이라고 문자 주시면 같이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들 수익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공유해 드리는 거고요 지금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여전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야 채널이 더 성장하고 또 저도 유튜브로서 계속 성공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또 소개 주변에 또 공유도 해주시면 제가 정말 감사하고 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거에 많이 올랐던 에코프로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가 2차전지 대장주로서 올랐는데 원래 그 전에는 바이오가 대장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IRA 법안을 그죠? 통과를 시키면서 그때부터 2차전지가 23년 초부터 폭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자, 여기서 여기까지 자, 15배 갔습니다 자, 10만원 하던 주가가요 153만원까지 갔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2차전지 23년도 대시세가 나왔던 배경이고요 지금의 배경은 이 바이오입니다 다시 그래서 2차전지가 지금 다시 조정을 받고 바이오가 다시 코스타 1위 자리를 했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이오가 시장을 이끄는 주도 섹터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상승 배경이 자, 미국의 생물보안법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자, 안 갈 수가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이런 상승을 한번 가져가시려고 하면 꼭 같이 해보시길 바라고요 에코프로처럼 이렇게 10배, 15배 갈지 뭐 이거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세력들이 300% 올리는 건 자, 가성비 자, 세력들의 가성비에 지금 지금 여기서부터 나오는 이 구간이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 세력들이 주포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수익은 여러분들이 보면서 제가 같이 분할 매도 타점 공유 드릴 테니까요 이번에 같이 해보시고 꼭 큰 기회에 이번에 큰 기회에 꼭 잡으시기를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유한양행도 정말 큰 수익 날 거고 지금 이 종목도 큰 수익 날 거니까요 최대한 기회 잡으시길 응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